안녕하세요. 저는 김시윤입니다. 오늘은 8화 으뜸이의 특별 영어 수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박박박, 으아악! 벅벅! 이번이 영어 성적 안 오르면 엄마 학원 보낸다고 했는데 학원 가기는 너무 싫고 영어는 너무 어렵고 어떡하지? 하이, 에이미! 주먹 프리즈! 난 오늘부터 너의 영어 수업을 책임진 영어 선생님이야! 헤이! 벌컥! 앗, 깜짝이야! 그 머니 또 뭐야! 지금부터 나에게 영어 배울 준비 되었니? 누가 누굴 가르친다고요? 오빠 영어 20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하하하하! 피식! 동원은 LET ME 인터료수 마이 셀프! 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마이네미 자고, 가스로인지 마마, 아잇, 워낙 가라 쟈! 까라라오, 까라라오! 까라라오! 아이 빌리브 아이 브이 ench브라이! 마이 페이블리 푸드 이즈 째! 차롤 드로우우 왓 딜리 시어스! 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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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사인건 티났나? 우와 나 지금 소름 들었어 오빠 진짜 실전력이 강하구나 엄지척 진짜 외국인이 눈앞에 있는 줄 알았잖아 난 12년 동안 살면서 오빠가 멍청한 돼지인 줄 알았는데 신에 진짜 똑똑한 돼지였구나 깨르르 깨르르 응? 응 칭찬이 내 기분 나빠 그래서 나한테 배울 거야? 배워볼 거냐고 너 학원 가기 싫다며 나한테 과외를 받아 그리고 시험을 잘 봐 그럼 나는 엄마에게 용돈을 받고 너는 학원에 안 가고 일석이조지 팔랑팔랑 바로 콜 잘 부탁드립니다 티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게 내 수업에서는 모든 대화를 다 영어로 할 거야 그런 시스템이 네 영어 실력을 네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거기 때문이지 오케이 오케이 아하 오케이 자 지금부터 영어로는 대화하기 렛츠 고 고 고 짜각 짜각 어 음 먼저 시작해 아니야 오빠 먼저 해 휙휙휙휙휙 호호 아니야 넘어서 해 짜각 짜각 4로 손짓만 5번째 하고 있는데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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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보니까 네가 아직 생활 속 영어를 할 만한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 사돈 낱말 오빠야 말로 한마디로 못했잖아 발끈 띄고 띄고 다음 수업을 올라지고 뭐가 될 거야 자 이번 수업은 단어야 단어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지 문장은 단어 더하기 단어 단어 더하기 단어는 문장 끈뻑 오 그럴싸해 문장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이기 때문에 쥐 아 근데 너무 외우는 거 아 근데 단어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외우려고 하면 안 보여 단어는 다 뜻이 있어 너노 그 뜻을 잘 이해하면 왜 이렇게 쉬운 게 바로 외워지 예를 들어 줄게 자 이게 뭐야 북 북은 영 북은 무슨 뜻이지 북책 북은 책 그냥 이렇게만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뜻을 이해해야지 북은 왜 책인가 북이 책이니까 노 자 책을 보면 어때 짜증나지 응 짜증나서 북하고 짖고 싶지 북하고 짖고 싶으니까 책은 북 하하 그쪽 잠깐만요 선생님 차가 찌릴 땐 북 소리가 아니라 찌익 소리가 됐고 됐고 다음 달에 넘어갈게 질문 질문 4절 질문 4절 자 문제 낼게 맞춰봐 어메이징이 무슨 뜻이야 어메이징 그쪽 알았는데 어메이징 놀라운 머쓱 아 맞다 놀라운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그냥 외워야지 열심히 어메이징 노 그 뜻을 이해해야지 어메이징이 왜 놀라운인가 자 할머니가 길 걷고 있었어 그때 엄청 큰 뱀을 만난 거야 그럼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해 어메이징 그려워 하면서 놀라겠지 어메이징 그려워 어메이징 그려워 허허 자 바로 다음 문제 낸다 맞춰봐 옛 이 뭐야 끌쩍끌쩍 아 이건 너무 어렵다 모르겠어 옛 아직 아 아직 자 이건 이렇게 외우면 돼 우리가 할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네가 먼저 밥을 먹은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음 예끼 예끼 그래 아직 이러다의 뜻을 담아 예끼 예끼를 빠르기만 하면 옛 아직 옛 오케이 아하하하하 뭐야 이건 너무 억지잖아 문맥 따윈 과감히 무시해버리는 단어 외우기네요 너 지금 비웃지만 수능 날 나한테 감사할 거다 절대 안 가먹어 웬 수능 나 아직 초등학생이거든 헐 아 됐고 다음 단어 뭔 선생님이 이래 브라블라 자 지금부터 영어듣기 평가 꿈팁을 알려줄게 잘 들어 이것만 한다면 넌 영어듣기 평가 성적을 확 올릴 수 있는 거지 오 오 오 뭔데 뭔데 척 응 이거야 렛츠 고 이 말 시크릿 원초 페이보릿 선샷 히어리템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이게 무슨 꿀팁이야 식식 휙 그냥 엄청 빠른 영어 랩 들려주는 거잖아 실제 영어듣기 평가 어때 엄청 빠르게 들리지 엄청 빠르게 들리지 하 응 쿵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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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도 영어 선생님 알겠다 이 양반아 슥 이 말 시크릿 원초 페이보릿 하 uczff 요 róż 아 진짜 됐다고 하다다다다다다 휙 탁탁 헤이 에이미언 레이슨 레이슨 horas rout 에이 진짜 미제사랑입니다 아직jos 그들 시간 이곳에 공물이 있겠다 쓱 이 말 시크릿 원초 페이보릿 배포파이브 선샤이힐 캔 푸합 아아 영어시험 며칠 안남았는데 에이비 시비 어메 징그러워 어메이징 놀라운 얘기 아직 적능 이만시킬림원초 배포파이브 선샤이힐 캔 펄떡 펄떡 하악 정말 대단한 열의를 가진 오렌지카스레인지의 선생님이에요 며칠 뒤 엄마 이거 좀 봐 나 영어 90점 맞았지랑 어떻게 점수가 그렇게 올랐어 진짜 신기한게 오빠가 가르쳐주는 것만 나오고 영어들끼도 막 엄청 느리게 들리는거야 헤헤 역시 계획대로군 폴짝폴짝짝짝짝 흠 아유 잘했어 잘했어 역시 날담맛 선물이가 좋다니까 쓰담쓰담 어머니 그럼 과외비 주시죠 더 물어 더 주셔도 되고요 그래 그래 맛있는 것도 시켜줄게 치킨 어때? 아싸 우와 네네 전 잠시 방에 다녀올게요 탁 뚝악 덜덜 어우 소름 뭐지? 용돈 받으려고 대충 갈아친건데 이미 천재임? 다시 한번 볼게요 으음 비니 4 3 4 4 4 감사합니다.